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 자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푸르주아파트 35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4254번입니다. 감내가는 10억 4천만원이며 대직권 13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8억 32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 8,320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6월 20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푸르주아파트 경매물건으로 1호선 영등포역 650m로 용원 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영등포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영등포구 영등포 푸르주아 매물은 215동 5층으로 대직권 13.1평형에 전용면적은 26평형, 분양면적은 35평형입니다. 감내가는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10억 4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80% 가격인 8억 3200만원의 제재가로 어느 2014년 6월 20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8,3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푸르주아파트 3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0억 7,500만원, 하위평가는 10억 4천만원, 상위평가는 11억 2,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6천만원에서 6억 2,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권 은행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02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31개동에 2,46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23층 중 5층 35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활리분석입니다. 특기부동부 3할수기준 권리는 2014년 4월 22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7억 2천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민의 대상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배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영등포 아파트에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영등포구 영등포 푸르주아파트 35평형은 최근 거른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3월에 21층이 10억 8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영등포 푸르주아파트 35평형의 매물업가는 208동 남서양 고층이 13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영등포 아파트의 시장 분위기까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8%, 매각으로 37%에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은 매각 묶은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권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등포 푸르주아 아파트 35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